승부처의 경기 승부처의 경기 시작합니다. 정단하의 서비스 그리고 이정현의 마무리는 고어앤드 플립 이정현의 리시브 곽수지 성공 동작이 엉키면서 받기 어려웠던 코스였습니다. 가장 큰 관건이죠. 길게 공을 지구전이 되면 많이 붙어줘야 됩니다. 짧은 골 리시브 정단하 이정현 전수가 공을 바라봅니다. 왼팔 쭉 뻗습니다. 유다현 자 백핸도 돌려 세웁니다. 로 이어집니다. 리시브 유다현 코스 변화 이정현 그리고 정전 7대4 직선타 다시 이어집니다. 서비스 공을 바라봅니다. 짧게 레전드 반대 다가섭니다. 유다현 그리고 직선타 유다현의 3구 바나나 플립 유다현의 선택은 적 3구 아아 자 이정현 바나나 플립 이정현 거의 다시 유다현의 서비스 이정현 이번에 포핸드를 줍니다. 그리고 포인트 일단 이 게임을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. 아 아 제시브나 서브가 최대한 볼을 주지 않고 고요하게 흐릅니다. 3구 이정현 양산이 앞서기 시작합니다. 2대1 백핸드 이정현 길었습니다.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아 공격도 붙어서 해줘야 됩니다. 아 정단하 경려가 없어요. 그런 부분이 조금 아 이정현 서비스 바나나 플립 응수하는 유다현 서비스 정단하 리시브 3구 갑니다. 아 3대6 선제 공격 넉점 차이 그렇습니다. 3구 이정현이 폴짝 뜁니다. 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. 바나나 플립 리시브 득점 아 넘기지 못합니다. 이리기라든가 탑시빈도 잘 구성하고 있거든요. 그렇습니다. 서비스 3게임 출발합니다. 1,2,4 분란한 행위기 정단하 오 오 자 곽수지 날아올랐습니다. 2점을 가져갑니다. 3구 곽수지 아 아 아 아 아 양 팀의 사이드가 교체되었습니다. 왼쪽이 수원 오른쪽이 양산 발빠르게 2대6 백핸드 길었습니다.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으니까 네트타고 주원이 승리하면 플레이오프 2차전 양산이 승리하면 챔피언 결정전 직행 만들어버렸거든요. 아 이정현 선수 모두 이겼던 양산이 지금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. 길게 공을 뿌립니다. 하나하나 처리해야 됩니다. 그렇죠. 자 이정현 선수가 이렇게 wherever love goes there is also misery it's no mystery and you and I we got history yeah wherever love flows there is also tragedy when we're in too deep and you and I we got